인천시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63만 5,434필지의 토지 가격을 28일 결정 공시했습니다.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.69% 하락했으며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361조로 나타났습니다. 지가 총액은 서구 약 80조와 연수구 약 63조, 중구 약 55조 등의 순위입니다. 개별공시지가가 최고 높은 땅은 부평구 부평동 199-45로 1제곱미터당 1,408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하로 1제곱미터당 278원입니다.